진짜 솔직 양심 고백이에요. 정말로. 강사도 수업 망칠 때 많아요. 저도 최근에 몇 번 그런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인 거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내면에서 막 올라오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연기를 하지.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현장 친구들한테는 그냥 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지금 멘탈 강력하고 괜찮아.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의외로 이게 머릿속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않은데 이게 말로 잘 안 나올 때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 이런 경향 가지고 제가 어떤 선생님과도 이제 전화통화라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을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당일날 막 야 형이 수업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되냐. 미치겠네. 어 형 나도. 야 그럴 때 있는 거 알지. 오 맞아. 이런 대화를 해요. 그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 그 친구도 그 강사도.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뭐 올리는 해설 강의 아니면 제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뭐 유용독해 뭐 순수화 삽입 아니면 올인원 부의 단어 등등 쭉 보시면서 이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저 새끼 저거 속 망쳤다. 이러한 느낌을 자주 들어보셨어요. 저한테서. 저한테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나오면 이제 나 안 되는데. 은퇴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드는 감정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내가 다 느끼고 있으니까. 이 내면에서는 되게 오늘 수업 좀 안 좋다. 이렇게 느낄지언정. 막상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심지어 있잖아. 나도. 인강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피디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서도 속으로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아 뭐지. 자꾸 NG 많이 내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 것처럼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런 수업을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잖아. 내 수업을. 좀 미안해. 딱히 나쁘진 않아.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느껴지는 내적 감정과 실제 보여지는 결과물로 나온 거. 다시요. 내 내적 감정에서 나오는 실망감하고 결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꽤 잘 나온 결과물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걸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꺼내드리냐면 너네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니면 시험장에서 뭘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돼. 단어가 털려.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구간이. 어떤 구간들이.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면서 너무나도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근데 막상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경험들이 있지 않나? 왜 그런지 아니요? 너네. 왜 그런지 아니요? 왜 내가 느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또 결과는 그리 나쁘진 않았는지.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은 수십 번 수백 번에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딱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The fundamental, the foundation. 아주 근본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수업을 망쳐도 막상 틀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수백 번을 반복했던 거거든 그거. 올인원 수업, 부니단원 수업, 뭐든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이미 내가 몸을 안에 그냥 거의 DNA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명확한 파운데이션 하나가 딱 서있고 나면 설령 내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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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내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수업의 어떻게 보면 수용력은 이만큼에서 더 확장되는 한 이만큼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 이만큼만 맞아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다 어? 괜찮네 이 수업.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문제도 마찬가지야. 영어 문제든 뭐가 됐든 네가 근본적인 하나가 제대로 서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Fundamental, Foundation. 수백 번을 반복한 같은 방식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설령 거기서 벗어나는 영역들이나 단어들이 있다 해도 정답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명확하게 갈 수는 있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하지만 봐. 너네들이 아마 바라는 건 시험장에서 영어적 감각이 출중해서 뭔가 감각적으로 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걸 너도 바랄 거야. 근데 그 감각적 성취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감각적 성취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는 챕터 제목이기도 하죠. 감각적 성취는 의식적 노력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마치 내가 이전에 슬램덩크 관련된 캐스트도 올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뭔가 불편하고 딱딱하고 잘 안 뚫려지는 느낌이 있긴 있겠지만 얘들아 그걸 제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문제들을 계속 풀 수 있는 대원칙 하나를 선생님들이건 강사님들이건 잘 배우시고 설령 내가 이 문제 망쳤다라고 해도 그래도 정답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창 제가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풀이 수업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V 유형독해나 V 순서삽입 이런 것들. 그러면 되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이럴 땐 맞고 이럴 때 틀리고 이럴 땐 맞고 이럴 때 틀리고 근데 내가 맨날 수업 때마다 뭐를 얘기하냐면 틀려도 괜찮은데 뭐는 안 괜찮냐면 이럴 때 특히 순서삽입이 좀 심한데 이럴 때 이렇게 풀고 저럴 때 이렇게 풀고 B, A, C가 어떨 때는 이러니까 맞는 거고 저럴 때는 B, C, A가 맞는 거고 기준이 매번 다르면 안되고 계속 같은 기준으로 가서 틀리는 건 괜찮다라고 난 얘기에요. 차라리 기준은 항상 명확한데 단어 몇 개가 틀려가지고 틀리는 건 그건 괜찮다니까 어차피 단어는 모르는 거 더 외우시면 이제 살이 붙는 거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켜요.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강사도 수업 망칠 때가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망쳤음에도 만약에 망쳤 이렇게 했을까? 그럼에도 결과물은 나이스라는 거야. 결과물은 아주 나이스라고. 난 너네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디로 돌아가나? 똑같은 방식으로 순서 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빈칸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갈 수 있게끔 연습하는 그 중심 파운데이션만 제대로 잡아 놓으려고 지금 한창 노력하잖아. 그러면 설령 너가 망쳤다라는 기분이 들어도 너는 정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네. 김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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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